하나님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숨겨진 제자를 찾읍시다. 봉덕에 드린 말씀 가지고 절대계획을 위해 숨겨진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오륜 가운데 있는데요. 또 이렇게 현장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녹화를 하고 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혼자 떠들고 혼자 웃고 혼자 그냥 외쳤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혼자 메시지하고 하는 것이 조금 또 익숙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현장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감사한 정도가 아니에요. 감격되어집니다. 단임 목사님은 아마 더 하실 것 같아요. 지난 주일부터 또 이렇게 현장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는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예배 완전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완전히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고 또 현장 사역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해올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절대 계획을 위해 숨겨진 전도자 그랬는데요. 이밤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이 바로 숨겨진 전도자고 또 숨겨진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 권사회를 담당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권사회 담당하자마자 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대면하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연말을 맞아가지고요. 새해부터는 2021년부터는 이 권사회를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졌어요. 지금까지는 800여 명 되는 이 권사회가 하나의 조직으로 진행이 되어왔는데 새해에는 이제 세 조직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각각 회장 또 부회장 총무 또 부총무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조직을 전부 이렇게 짰어요. 기도하면서 조직을 회장 부회장 총무 가능한 분들 연령대로 50대 60대 70대 1, 2, 3 이 권사회 회장 부회장 총무들을 내정을 해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요. 한 분도 거절하는 분이 안 계세요. 전부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밖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전부 믿음으로 다 수락을 하고 또 지난주 일날 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더 세워야 될 부총무 이런 분들을 세우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명단을 나눴는데요. 우리 예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전부 이런 권사회 조직과 같이 똑같은 그런 제자, 숨은 제자, 숨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극한 오륜을 겪고 있는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숨겨두셨고 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숨겨진 자, 숨겨진 전도자, 숨겨진 제자입니다. 2사에서 60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숨겨두신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다 망했잖아요.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망한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숨겨두신 그런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그 숨겨진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숨겨진 자는 빛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뭡니까? 바로 보금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의 빛, 보금을 가진 자입니다. 보금을 가진 자에게 생명의 빛이 함께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사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라들과 왕들이 생명의 빛을 가진 나에게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무슨 약이에요? 나라들과 왕들이 생명의 빛을 가진 이스라엘에게로 이사야에게로 나오는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숨겨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생명의 빛을 바라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는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고 했어요. 빛을 만들라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우린 발전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준 우리에게 생명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난 여러분들은 이로 서기만 하면 빛은 바라기에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숨겨진 빛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들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서 자국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나라들까지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언약으로 잡았고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숨겨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60장 1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숨겨진 사람, 누가 숨겨진 사람입니까? 문 꽁꽁 닫고 갇혀있는 사람이 숨겨진 사람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숨겨진 자입니다. 생명의 빛을 가졌는데 그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숨겨진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만 더 생겨나도 움직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발이 묶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하고요. 문제와 사건은 계속해서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천을 이룬다. 강국을 이룬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수 60장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허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빛을 가진 자는요. 작아 보여도요. 연약해 보여도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포로로 끌려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을 이룬다 그랬어요. 작아 보이는 심령들이 천을 이루고 또 강국을 이루는 것을 말했습니다.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만 하면 강국을 이룬다는 그런 비밀을 일러줬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나의 허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강국을 이루는 그 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시각이 분명히 개혁되어져 있고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숨겨놓으셨어요. 언제를 위해서요? 때가 되면 지금 이 시각을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셨고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일어난 그 결단만 하고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환경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 어떤 포로로 끌려가려고 하고요. 노예로 또 속국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우리 앞에는 닥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을 발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요일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중요한 인물들이 3명이 나오죠. 백부장 고날려, 무두장이 시몬, 또 전도자 베드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특별히 고날려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이루신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숨겨두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밤에도 불러주신 줄 믿고 말씀을 통해서 고날려와 같이 절대 계획을 이루어서요. 복음치유와 24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준비된 전도자 발견입니다. 준비된 전도자 발견. 하나님은 이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역에 집사님 한 분이 대장암 수술하시고 계셨어요. 이제 집에 퇴원하고 계시는데 신방을 요청해서 갔어요. 신방 예배 갔더니만 거기에 친정어머니와 또 오빠가 참석을 했어요. 이분이 지난주일 날 두 분이 등록을 하신 분들입니다. 어머니와 오빠 등록을 하셨는데 지난번 대신방 때에 부인 집사님이 고백하기를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데 기도의 제목이래요.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는 미리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이야기가 절대 다른 종교 가지면 안 되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지면 특히 교회 나가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교회 못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그런 강한 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어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사님의 고백이 40년 만에 응답이 되어졌대요. 40년 만에 하나님은 이 40여 년 전에 집사님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다가 드디어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시고 오빠가 교회에 나오셨어요. 오빠도 같이 참석을 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중간에 역할을 잘해서 가족들을 전부 하나되게 해야 되겠다 보금으로 통일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뜻을 비춰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이 특별히 숨겨두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숨겨두신 그런 전도자예요. 숨겨주신 그런 제자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숨겨두셨는가 무엇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는가 지금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숨겨두셨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위도 살려야 될 생명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지명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까지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여러분들을 숨겨두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시간이 갈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만 깨닫기만 하면 되어지죠. 하나님이 나를 왜 숨겨두셨을까 왜 이런 포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숨은 계획을 하나님은 이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4등전 10장에서는 고넬료를 준비해 두셨다가 또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이루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초대교회가 위기 때에 가이사라에 파견된 장교였습니다. 어떤 위기였습니까? 로마 속국으로 있으면서요. 유대인들은 많은 극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때에 이 고넬료라는 군인 백부장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이때 일어서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 가이사라는 가이사 황제를 존경해서 그 이름을 붙인 지역입니다.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는 그런 지명을 만들었고요. 가이사의 이름을 딴 이곳에 백부장 고넬료를 파종시킨 거예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으로서 군인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의 속국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제의 속국 가운데 있는데 일본 군인의 장교급대는 한 100여 명 밑에 부하를 거느린 그런 군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보시면 딱 맞죠. 이 고넬료가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이 고넬료 지방에 파송이 되어졌는데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하나님과 24시 교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언제 기도했어요? 근무 마치고 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더니 언제 기도했습니까? 24시 하나님께 원약을 잡고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전도자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숨겨진 제자가 맞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과 24시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이 고넬료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셨잖아요. 나아갈 길을 어떻게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급한 고넬료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경건한 백부장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24시 기도하는 그런 고넬료였지만요. 항상 마음 속에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오늘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또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갈급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절대개시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개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갈급한 고넬료의 영적 상태를 아신 하나님께서 요파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게 했잖아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교육자잖아요. 전도자 사도였습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영적인 갈급함을 충족시켜 주시려고 이 베드로를 모셔오게 했습니다. 누구 집에 있었다고요? 요파의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숨겨두셨죠. 이 베드로가 거기 가서 쉴 수 있도록 거기서 보금운동할 수 있도록 숨겨두셨던 인물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무두장이가 뭡니까? 가죽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 가죽 제품, 옷이나 이런 가방이나 이런 제품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졌던 그런 때였는데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 주의 사자,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 고넬료는 즉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개시를 듣고 그대로 즉시 순종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4경제 10장 7절 8절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요. 자기 밑에 있는 신하,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요파에 베드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이 고넬료에게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일깨워주시고 사람 보내서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똑같은 시각이에요. 요파에 있던 시몬 집에 있던 베드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셨어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에게 도착할 그때쯤이에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는데 하늘에서부터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보니까요. 짐승 같기도 하고 새 같은 그런 잡다한 것들이 잔뜩 이렇게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먹으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애매한 그런 환상이 세 번이나 계속 반복이 되어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베드로가 의아해하는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그런 신하들이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고넬료가 우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선생님을 고넬료에게 인도하도록 우리를 보냈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깨달은 게 아하 유대인들이 금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보금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요. 이 베드로가 이들의 뒤를 따라서 드디어 고넬료가 있는 집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영접할 때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영접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극진하게 이 베드로를 영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사도행제 10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갖고 온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설 때 이 고넬료는요. 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고넬료가 갈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사자에게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갈급해 있었고 또 그 전도자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주위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요. 똑같이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위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게시대로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셨고요.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파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가정과 가문, 지역 현장에서 절대 계획을 위해 숨겨진 고넬료와 같은 그런 인물들을 찾아서 세울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요. 절대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고넬료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절대 방법으로 고넬료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또 4절과 7절에는 천사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천사를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천사를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데 이 천군 천사는 누가 동원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동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제자를 위해서 숨겨 두신 그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 내가 천군 천사 오라고 그런다고 해서 천군 천사가 오고 또 가라고 그런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형평과 처지를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내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우린 뭐만 하면 돼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뭘 동원시키는 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관리하는 게 힘들죠? 천사까지 관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천군 천사 하나님께서 그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신다는 것을 그냥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넬료에게 파송시켰던 천사 베드로에게 파송시켰던 그 천사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분명히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만 보내준 게 아니었잖아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10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전도자 베드로를 보내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이 갈급증을 해소시켜 주시려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도착했을 때 이 베드로의 영적인 자세를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접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위의 친구들, 친척들, 가족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고넬료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여러분이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매주일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누구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단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런 중심 가지고 교역자 이 베드로를 맞이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전도자 베드로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보내주신 게 있어요. 뭘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제 10장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낯살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전도자인 여러분들 숨겨진 참된 제자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성령과 능력 이게 뭐냐 신분과 권세입니다. 성령이 이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확신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 계획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성령과 능력 누리는 것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교 10장 44절에서 46절에 보니까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글쓰신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고 능력을 주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능력이 임했어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예배당까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의 계획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틀 인생을 깨버려라. 새틀 인생으로 살아라는 것이 오늘 10장 가운데 숨어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틀로서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4경제 10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대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냐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러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오긴 왔는데요. 베드로도 꺼름찍한 소리를 했어요. 내가 오긴 왔는데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 서로 상종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오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대로 왔어요. 성령의 인도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구차하게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옛 틀입니다. 베드로의 옛 틀이에요. 나만의 복음, 우리만의 구원, 이 틀 속에 아직도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 그 영향력이 아직도 빠져나가지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죠. 4경제 10장 47절 4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려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술서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길을 청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성령과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이런 변화의 현장 가운데서 베드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예틀 인생 살 수 있느냐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세례를 베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세례를 베풀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이 고넬료 사이가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서로 기도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한 분 성령님이신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절대계획을 이누는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보금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세틀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인물인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틀 인생으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숨겨두셨다. 지금 나를 불러주셨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계획은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고넬료가 생명을 살렸죠. 어떤 사람을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주변뿐만 아니라 로마를 살리는 계획 가운데 고넬료를 불러주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로마 살리는 데 있어서 고넬료와 같은 제자, 숨겨진 제자를 통해서 로마를 완전히 보금화시켰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고넬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보금화되어집니까? 절대 나 때문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시네요. 바로 숨겨진 제자 여러분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보금화되어진다. 이 삼칠나라는 살아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주변을 살렸는데 결국은 로마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났는데 여러분들 가정, 가문, 여러분들 주위, 민족, 세계가 살아날 줄 확신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가진 숨겨진 제자가 맞으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와 사건에 계속해서 닥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에 죽음의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낙심할 이유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보배되시는 예수도 참된 복음을 우리가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글소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전에요. 낙심 가운데 있었잖아요. 나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낙심하고 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함께 나와 있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인만웨일만 믿으세요. 11기상 19장에는 엘리아가 낙심하고 있었잖아요.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일어나 먹으라 그랬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낙심해 있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 오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새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요. 낙심할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또 산적하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절대 계획 가운데 불러주시고 숨겨두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넬레와 베드로처럼 절대 계획이 이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